윤수현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수현입니다. 정식으로 인사합니다. 처태만 사는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는 재판한다 편성 변호한다 편호성 범인 잡는 형사 계룡 사내부지도사 연구한다 박사 운전한다 기사 들어 백시기차 전차 버스 본거 도저히 요리한다 요리사 소개한다 중개사 파마한다 미용사 간호한다 간호사 얼른 너리야 처태만 사는 인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네 술판다 술장수 밥판다 밥장수 옷판다 옷장수 고기채선 발장수 눈얼구멍 명백수 운동한다 선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싫음 꿀꿀 벅싱 배권도 벌을 탄다 기수 집짓난다 목수 아 돌간난다 석수 구라니 잡는 포수 어험너리야 처태만 산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네 하이 현역 방울위에 모이신 모든여러분 다같이 파이팅 하이 하이 처태만 산간사상 하이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네 하이 하이 세교한다 목사님 명굴한다 승인 가르친다 선생님 경고친다 의사님 한 차론동이 연예인 따라 지키는 군인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특정사 추자 승변 의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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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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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하는 미범원 언론들 하이 처태만 산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네 하이 안무사짚는 놈 부와 고기잡는 놈 부와 부사장의 잡곡 알바돔이 배추구구약 척폐대는 심머니 오기장의 할머니 달래내길 추덩을 꾸덩을 구사리 너다 강아노건 이꽃진꽃에서 하픈데 푸데레사 삼정영돈 치면서 고생고생하는데 백수가 웬만이야 척평은 사는간사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귀비참이 따로 있네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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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